세바지 주제 뭐였지? 아 아이들이 찬양을 안해요. 사실 요거는요 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오늘 올린 그 카드 뉴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 인스타 시작했어요. 원래 인스타 정말 싫어해서 안오려고 했었는데 인스타 가셔가지고 엠마우스 랩 들어가시면 제가 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카드 뉴스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올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팔로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가볼게요. 특히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찬양 인도자들 특히 중등부 고등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사분들 와가지고 아 우리 애들은 말입니다. 찬양을 안해요. 뒤에서 지켜봐도 이 자식들 일어나면 일어나지도 않고 노래를 따라 부르지도 않고 좀 뛰라 그러면 뛰지도 않고 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얘들아 복음이 뭔지 알고 있니? 왜 교회를 나오니?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는 기쁘니? 이런 질문들을 해보죠. 여기다 뭐라 대답할까요? 다 모른다 그래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아이들이 찬양을 왜 안하냐고요? 모르니까. 찬양은 기본적으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이 왜 내 친구야? 나 그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왜 내 친구야?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뭔가를 표현하라고 그래요?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기쁜데 정말로 기쁘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성격상 수줍은 경우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친구들은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복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은 벌리긴 해요. 그런데 수줍으니까 막 뛰자고 할 때 뛰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이게 아니라 애초에 그 기쁨의 이유를 몰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갑자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식당 사장이 와요. 이거 맛있죠? 맛있다고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갑자기. 맛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맛있다. 그렇죠? 자 따라해볼까요? 맛있다. 시작. 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무슨 요리를 만드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만든 요리를 먹어본 적도 없어. 나한테 와가지고. 자 맛있다. 맛있다. 시작할게요. 시작. 왜 안 하세요. 하 진짜 갑갑하다니까. 아 이게 내가 너무 흙을 덜 띄웠나? 나레이터 모델을 막 부르고 막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자 고객님 맛있으시죠? 맛있으시죠? 아니 나는 이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도대체 뭘 갖고 나보고 맛있다고 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니 일단 보금이나 알려줘 놓고서 보금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금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해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는 불가능한 걸 애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찬양 그런 뜨거운 찬양 막 활발한 시간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막 돈을 쓰고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돈 쓸 때예요? 교회 태반이에요. 보금을 몰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막 돈 쓰고 막 그 워십팀 세우고 막 악기팀 막 드리고 막 섹션 연습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필요한 게 그거예요? 애초에 보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해야겠어요? 물론 저도 그건 인정해요. 어떤 걸 인정하냐면은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쓰기는. 어쨌든 이게 흥겹고 재밌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따라 부르다 보면은 그래도 아 여기가 재밌네? 여기 재밌는 곳이네? 이 정도까지는 저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이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 정도라면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돈 쓰고 막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찬양하지 않아 뛰지 않아 이것 때문에 막 초조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찬양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기능인 것이죠. 음악적 목적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진짜 대놓고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더 잘해보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찬양하고 입 열지 않는다고 해서 막 정말 아이들이 찬양에 관심이 없어요. 막 이렇게 울버진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아직 기쁘지 않으니까. 아직 보금을 모르니까. 기독교가 기쁘지 않아.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애들 앉혀놓고 막 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일단 음악에 맞춰 뛰고 울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 보금이 없어도. 이건 너무 심각한 착각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음악이 보금을 대체해버리고 있어요. 어? 보금 몰라도 돼. 일단 뛰면 돼. 뛰었어? 와 우리 하나님 만났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완벽한 말씀 외국에서 더 나아가서 진짜 이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가르쳐줘야죠. 일단 알려줘야죠. 근데 가르치고 듣기 위해서 좀 기분을 조금 업시킬 필요는 있어. 그래가지고 뭔가 같이 불러보고 즐겁죠? 뭐 이 정도 기능? 그런 것까지 인정을 하겠어. 근데 마치 여기서 막 뛰어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거 자체가 막 우리의 목적인 것이냐? 그리고 막 진짜 어떻게 애들 뛰기라도 하면은 막 그걸 갖고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드디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벌어졌다.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좀 이런 걸 버리면 좋겠어요. 일단은 보금이에요. 유명한 슬로건 있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보야 문제는 보금이야. 보금도 모르고 제대로 안 알려준 상태에서 도대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때문에 아이들이 뛰지 않는다? 찬양하지 않는다? 모른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아니요. 일단 이것부터 가르쳐야죠. 가르치는데 돈을 쓰고 가르치는데 유명한 사람을 불러보고 가르치는데 막 뭐든 다 동원해보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 다음에 얘네가 드디어 알겠어요. 이 사실이 너무 기뻐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걸 표현해볼까? 그 다음에 비로소 찬양이 가능한 거죠. 그 전까지는 찬양? 될 리가 있나요? 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하다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간혹 가다가 막 그거를 하다가 막 우는 애들 생겨. 그리고 지가 뭘 들었대. 그게 더 위험하고 무서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뭘 느꼈대. 자꾸 무슨 음성을 들었대. 뭔가를 봤대.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찬양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비로소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이 없어도 찬양으로 무언가가 될 거라는 생각 제발 지워버리세요. 이거 그냥 음악인들의 욕심이에요. 그 현장에서 지가 재밌고 싶으니까 관객들이 활발해야 지가 재밌으니까 이건 내가 나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솔직히 재밌잖아요. 찬양팀.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애들 좀 시원하게 반응 좀 해주면 좋겠고 나도 내가 봤던 제이어스 윌업을 저 영상처럼 사람들 앞에서 쫙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애새끼들은 오면 신드렁하고 있고 빡치고 열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씨 어떻게 사모해.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찬양하다 보면 가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요. 일단 찬양의 가사는 시어들이에요. 시어는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 시어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긴 쉽지가 않고 배워봤자 굉장히 애매한 감각만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부가적인 설명이나 어떤 설명이 없으면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거나 그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 되긴 어렵고 또 음악 자체가 자극적이다 보니까 애초에 가사는 기억도 안 날 확률이 커요. 예를 들면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거 할 때 워싱턴스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거 율동 알고 있는 사람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예배 시간에 막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몸으로 찬양해 볼까요?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하면서 몸으로 찬양돼요? 정말 그 가사를 묵상해 돼요? 주의 자비가 내려오는데 그 자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이 생각돼요? 아니요. 몸 움직이느라 바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춤을 출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막 이걸 시킨단 말이에요. 가서도 묵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럼 정말로 그 주의 자비에 대한 기쁨으로 이 몸을 움직여요? 아니면 레크레이션 마인드로 몸을 움직여요? 이거 지금 우리끼리 완전 이상한 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솔직히 이건 솔직히 무속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속신앙.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없어도 잘 몰라도 일단 활발한 분위기, 재미있는 분위기 그게 만들면 이게 성령님의 임재고 뭔가 오는 거겠지? 그거는 굿이죠. 굿. 이건 굿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일단 활발하고 흥이 올랐으면 뭔가 된 거야. 이거는 정말 무당들이나 하는 거지 이건 교회에서 할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인정을 하세요. 이거 유통 왜 해요? 우리 그냥 레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렇게 인정하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그냥 가사 신견도 안 쓰고 그냥 우리 그냥 노는 거야.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차라리 솔직한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벌써 이거 전주하면 다 뛰어요. 짝짝짝짝 한다고요. 벌써 신나요. 내가 지금 입으로만 해도 벌써 뭔가 신나는 분위기가 나잖아. 다 같이 웃다다다 고백한다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야 잠깐만 스톱해봐. 너 그거 뭔 뜻이야?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빠들이 꿈을 꾼다고 그거 뭔 뜻이야?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는 거야? 자 여기서 그렇게 한 사람 누구 있어? 손 들어봐. 누가 했어? 그거 못하면 실패한 거야? 이거 가사 무슨 내용이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음악이 즐거우니까 그 현장을 즐긴다고.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배운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우리는요. 다들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음악에 이미 지배됐어요. 음악에 지배됐다고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음악을 활용해요? 무슨 음악을 위해서 예배를 활용하고 있지. 그냥 여기서 락 음악 치고 하기에는 좀 죄책감 드니까 이제 그럴듯한 CCM 갖고 오지. 그러면 내가 죄책감이 안 드니까. 막 뛰고 놀고 아니면 울고 뭔가 카탈리스틱을 느끼고 싶은데 싸이 흠뻑술감은 죄책감 느끼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어딨어요? 이렇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 애들이 찬양을 안 해요? 차라리 걔가 솔직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고 오히려 뛰고 난 걔가 더 위험하다고 봐요. 우리의 찬양이 음악에 지배됐다는 증거를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예배해 보세요. 예배해 보세요 지금. 찬양해 보세요. 다 음악을 떠올리죠. 어떤 곡 부르지? 아니요. 예배해 보라고요. 당신이 느낀 하나님을 예배해 보라고요. 당신의 신앙의 대상인 그분을 경배해 보라고요. 음악을 제외하고는 잘 안 떠오르시죠. 해본 경험도 잘 없으시죠. 이게 증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음악의 지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절대 이게 제 말이 교회 현장에 절대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요 공급이 확실한 일이거든요. 수요는 뭘까요? 어떤 그런 감정적 희열을 느끼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 죄책감 없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발생하죠. 무대 무대가 고픈 음악인들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이루고 아 공급은 이것도 있죠. 그 모습을 통해 교회의 위세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교회 입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교회에 반영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산업도 이미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교회 실용음악과 악기상 음향업체 또 뭐 있어 동네 실용음악 학원 워십 밴드들 그 다음에 뭐 무슨 찬양 인도자들 이미 이걸 기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절대 절대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보금을 몰라도 음악 쇼를 할 거고 거기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악기 없는 예배 음악 없는 예배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짜증나요. 찬양을 좀 과대평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보금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찬양의 자리가 있고 찬양은 보금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보금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CCM도 작곡하고 음악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지만 찬양과 음악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악을 주는 매력 때문에 잠식당할 거예요. 아니요. 아멘